사람들이 이것만 쳐다보고 있나? 차고리 왜 이렇게 빨리 날아가? 얼마나 더 견뎌야 하는지 진짜 너를 헤매고 있어 내가 바란 꿈이라는 것은 없는 걸까?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것 지친 두 눈을 뜨는 것마저 긴 한숨을 내쉬는 것조차 난 힘들어 이렇게 난 쓰러진 채로 끝나는 건 아닌가 난 항상 두려웠지만 지금 내가 가야 할 세상 속엔 네가 있기에 지쳐 쓰러지면 되돌아가는 내 삶이 초라해 보인데도 죽어진 네 모습과 함께 한다면 이제 갈 수 있어 수중하게 남긴 너의 꿈들을 겨왕 난 내게 가져가려 해 어두운 세상 속에 숨 쉴 날들이 이제 잊혀지던 남은 세상 속에 지쳐 쓰러지면 되돌아가는 내 삶이 초라해 보인데도 죽어진 네 모습과 함께 한다면 잊어갈 수 있어 소중하게 날긴 너의 꿈들을 껴았나 내게 가져가려 해 어두운 세상 속에 숨 쉴 날들이 이제 잊혀지더라 취업뿌리 왜 그랬어 beans